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결코 오르지 못할 나무 자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원하면 잠을 잘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한다면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이라도 떠날 수 있는데 내가 왜 자유롭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자신 앞에 선택의 기회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로 인식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고3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볼 때 1에서 5번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에서 5번 중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기에 그 고3 학생은 시험 볼 때 자유롭다고 느끼나요? 1에서 5번 보기와 답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선택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자처럼 모든 문제의 답을 알거나 또는 시험과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야만 어떤 시험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이 어떠한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면 그 선택을 인하여 제안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대학 졸업을 못했다는 제안을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제안이 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제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라도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야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힘은 더 큰 힘에 의해 제안받고 지식은 더 발전된 지식에 의하여 제안받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아야 하기에 가장 강력한 힘과 완전한 지식을 소유할 때만 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자유로우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능력 즉 전지전능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 위치에 있어야만 어떠한 것에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신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존재는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죠 유한한 존재가 참 자유를 얻는 길은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무한한 존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무한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반면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자력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신의 은혜를 통해 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기 위해 신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기꺼이 가려 합니다 반면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냐는 자들은 자력으로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과 높은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은 돈, 명예, 건강 같은 것을 많이 얻고 또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 존재성 자체는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경험하고 신 앞에 서게 되죠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소유할 수 없는 인간은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비교와 파괴입니다 첫 번째 비교를 볼까요? 자유를 도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를 생각해 볼까요? 죄수는 자유롭지 않죠 그러나 어떤 죄수가 감옥 안에서 어떤 작은 힘과 권력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그는 다른 죄수와 비교하여 자유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에 도달한 것은 아니죠 그저 상대적으로 힘과 또는 권력이 부족한 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잠시 전능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전능감은 인간에게 자유의 느낌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해줍니다 유한한 인간은 이런 비교 우위를 통해 잠시 자유를 느끼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비교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인간은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유의 느낌을 얻기 위해 유한한 인간은 파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거를 금지한다고 느끼는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기준들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에서 백지 다반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이 사회는 때때로 그러한 파괴를 열정, 대범함, 용기 이런 모습으로 칭송하기도 하죠 이러한 파괴를 통해 얻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틀을 벗어나는 해방감입니다 그러한 파괴적 일탈 속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힘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내가 마치 무언가 된 것 같이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나 이 해방감은 스스로는 무엇을 쌓을 수 없는 파괴로부터 오는 단순한 카타르시스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블럭 쌓기를 하죠 누가 더 높이 쌓는가 이런 게임을 할 때 내가 상대를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 탑을 무너뜨리는 장난을 하죠 약간 심술인데요 이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잠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파괴를 통한 카타르시스는 결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진리를 따를 때 그 안에서 참 자유했습니다 그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유한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존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단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력으로 자유를 쟁취하려는 유한한 인간들은 자유를 가능케 하는 힘이나 위치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밤낮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하죠 그리고 이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갖게 되는 피로감, 무력감, 패배감입니다 이 시대는 결코 자유는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늘 쫓기고 바쁘죠 한 걸음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요 자유인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채찍에 맞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힘과 더 높은 위치를 가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속임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을 채찍질하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히 그 자유라는 나무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이 꿈을 깨지 않기 위해 마지막 자유의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집안에 틀어박혀 자신의 왕국을 비현실 속에 인터넷이나 게임 속에서 만들고 아니면 잡다한 오타쿠적 취미로 도피하면서 이것이 나의 자유라고 말하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 유한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택에 따른 제한을 받기에 결코 자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길은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부터 주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자유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부가 됩니다 조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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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